엄마 나 먹어볼래 엄마 먼저 먹어면 안될까? 해충에서 순위를 매기자면? 응 그 맛이 그 맛있나 짱구네 약기만두랑 기태만두 짱구네 은하 짱구네 장바구니 됐어 짱구네 이거 하나 샀어요 짱구네 하나 와 서비스로 주셨네 맛이 어때? 바삭바삭해? 그냥 바삭바삭하고 꼬마김밥도 살걸 그랬네 기태만두 응 기태만두도 안에 어떻게 생겼는데? 꼬마김밥 뭐가 들어있어 사줄게 오빠 나 꼬마김밥 사자 어 꼬마김밥도 사자 사과 같이 사과 같이 두 봉지 사과 같이 두개? 꼬마김밥 꼬마김밥 그래 꼬마김밥 뭐야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땡이네요 땡이네요 되게 자주 봤어 왔다갔다 하면서 얼마지? 3,000원어치만 주세요 또 3,000원 여기 1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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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접 만드는게 보인다 1,000원 1,000원 3,000원 청양리 청양리 약기만두 맛집 1,000원 1,000원 순서는 없어 뭐가 맛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짱구네 만두 짱구네 약기만두 에 사왔고요 네 모양이 약간 동그랗고 넓적하네 통통하네 꺼내볼까? 아 여기다 꺼내볼까요? 짱구네 짱구네 얘는 약간 동그랗네 반달 모양 그다음에 이거는 기태만두 기태만두 그냥 만두 모양이에요 약기만두 모양 좀 더 크네 약기만두 모양이네 만두 여기 모양이 조금 다르네 접는 모양이 여기 마지막이 땡이네 땡이네인데 땡이네는 되게 바삭바삭해 이거 소리가 다른 집이랑 달라 많이 튀겨나 막 튀겼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소리가 완전 달라요 엄청 튀긴 것 같은 바삭함 얘는 좀 모양이 되게 단순하네 어 그냥 접었네 이렇게 이렇게 접었네 근데 보면 얘네 만두를 만들고 계셔 거기도 막 그리고 막 튀기고 계시더라고 음 다시 한번 짱구네 기태만두 땡이네 모양이 좀 다릅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씹어볼 때 약간 바삭딱딱하고 얘도 약간 조금씩 느낌이 다를 것 같아 먹어봐야 짤 것 같아요 속도 한번 이따 먹어봅시다 가위로 잘라볼까요? 가위로 잘라볼까요? 아 꼬리 얘는 그냥 하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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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색이 뭐라고 그러지? 잡채 잡채 가득 뭐 다 똑같애 똑같애 속은 다 똑같애 응 그치? 특별해 어 얘는 바삭하네 많이 바삭하네 어 얘는 속이 어 약간 비어있지만 뭔가 그래서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얘네들은 약간 밀도가 높네 먹어볼까요? 나 먹어볼래 엄마 먹어봅시다 예 먹어보겠습니다 몇 줄 정도 되는 거죠? 다섯 줄씩 네 개 있었나? 스무 줄 정도 되나 보다 스무 줄? 열셋? 아 더 되나? 그쵸 여기 여기 한 네다섯 줄 뺐으니까 스무 줄 정도 딱 여기는 떡볶이는 다른 집에서 샀고요 순대 다른 집에서 샀고요 이게 어 짱구네 그 다음에 이게 기태네 기태네 이게 땡이네 모양이 조금씩 그래서 만두감별사인데요 거의 먹어봅시다 1번부터 드셔보세요 1번 여기 통통한게 이게 아 이름이 자꾸 생각해요 짱구네 만두 이 모양이 좀 얘는 먹어보겠습니다 엄마 나 먹어볼래 엄마 먼저 먹으면 안될까? 응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삭한데 여기는 막 바삭하긴 않아요 촉촉해 그래? 응 기름집 맛있네 아니 엄마 응 기름집 맛? 응 아 맛있다 근데 그냥 먹는 야끼 만두에 그런 약간 쩔어있는 기름은 아닌 것 같아 응 응 두 번째 이거는 뒷태 이렇게 보이는데 다시 한 번 하자 한 번 째 여기가 훨씬 바삭한데 응 내가 기름기가 나는 맛이야 근데 맛있겠냐 근데 진짜 기름이 다 약간 떡볶이집에 나오는 그 그 야끼 만두처럼 막 눅눅한 그런 아빠 내 젓가락은 어디에 있어? 맛있는 고소한 맛 바삭하긴 얘가 조금 바삭한 것 같고 세 번째 같애 맞아 속이 거의 없어 얘는 비어있고 그럴 거 아니야 얘는 엄청 바삭한 것 같아 소리가 달라 응 얘는 그냥 다 바삭해 이게 다 비어있고 응 대신에 엄청 바삭하네 응 얘 약간 과자 같은 맛 응 해죽에서 순위를 매기자면 좀 그 맛이 그 맛이네 근데 얘가 바삭한 걸 좋아하면 이거 근데 속에 들어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응 약간 당면이 촉촉함 이런 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응 얘가 바삭하고 고소하네요 어 이래로 응 이거 맛있는데 어 맛있어 난 의외로 이렇게 맛있는데 먹자 응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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